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지파이를 먹어보겠는데요 지파이를 샀는데 이게 약 3,000원 정도에다가 5년 소스까지 이렇게 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먹었을때 지파이를 끓여줍니다 지파이를 끓여줍니다 지파이를 끓여줍니다 지파이를 끓여줍니다 지파이 표면이 약간 거친듯하면 바삭바삭하고 색깔이 좀 먹음직스럽고 아삭하면서 맵네요 맵고 살을 먹으니까 부드러우면서 고소하고 입안에 씹을때마다 아삭아삭한 소리가 온몸을 타고 넘쳐 가슴산